먼저 드리겠습니다. 국방부 국무제원단 홍보제원단 상대로 박효신 이병장목 제가 군림 주석! 감사합니다. 멋진 유레이지메업을 함께해주는 KCM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어쨌든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베트남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국에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한국 시민 여러분들도 늘 몸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요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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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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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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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